코로나19 탓에 예식장과 분쟁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 많으실 겁니다. 경기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는데요.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10건 중 9건 가까이 해결됐습니다.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천에 위치한 한 예식장입니다. 지난 8월 코로나19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예식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들이 발생. 분쟁 중재 신청을 접수한 경기도는 보증인원 하향과 중도금 없는 예식 일정 연기,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감면 등의 조건을 내건 중재안을 내밀었는데 이 업체는 통 크게 받아들였습니다. 소비자가 중재 접수를 취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. 50%라는 지밀보증인원을 줄여주면서 같이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다고 했을까요?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국민 모두와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경기도가 예식장 분쟁 중재 신청을 접수한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96건이 접수됐습니다. 경기도 소비자 정포센트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신청을 취소한 39건을 빼면 157건 중 138건이 중재 가려졌습니다. 87.9%에 달하는 성립률입니다. 전담 지원 조직의 1차 피해 처리 후 업체별 담당자의 2차 중재,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이라는 단기별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. 다 함께 조금씩 양보를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는 그런 도민 간의 합의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분쟁을 열심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자 거리 두기 2단계 동안 예식장과 계획을 체결한 도민이라면 경기도 소비자 정포센터를 통해 예식장 분쟁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.